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정말로 회사가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납기 지키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리스크 없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정말 잘하는 기업이고 회사는 정말 최고입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시스템하면 삼성인데 그만큼 잘 갖춰져 있다. 그런 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납기를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하면 거의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다 맞춰줘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1분기 실적 영업이 40% 성장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너리스크 여러 개가 주가를 발목을 딱 잡고 안 놔주고 있는 상황이다. 합병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떤 부분을 가지고라도 주가를 짓누를 겁니다. 주가 상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병이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셀트리오는 주가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도 서정진에 대한 우호세력, 서정진 회장에 대한 우호세력들도 움직이는 게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여있죠. 지금은 잠깐 움직였다가 잠깐 빼먹고 박살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혼해자 소식이 터졌는데 이건 격가지입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합병이다. 혼해자 분쟁 가능성, 셀트리오는 지배구조가 흔들리나 그러고 있는데 지배구조가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혼해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배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재료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재료로 보기는 쉽지 않다. 친생자인지를 하고 청구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리되면서 서혜정에 호적이 얻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원래 아들 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딸 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7조 6천억 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혼해자 두 명은 2조 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생활비 내라 300억 가져가고 19일까지 생활비 8억 입금해라. 이런 저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서린홀딩스가 서혜정과 이렇게 있는 A씨가 만든 회사죠. 서린홀딩스, 서원D&D A씨가 차린 회사고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계정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두 회사는 쓸데없는 거래도 지분관계도 없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배구조가 흔들리나 그러면서 이제 시가도 낮았고 저가가 마인스 5.6%까지 늘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는 오늘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인스 5.6%까지 단발성으로 한번 흔들렸죠. 혼해자가 있더라. 그런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6%까지 한번 흔들렸죠. 셀트리온도 4%까지 한번 흔들렸는데 이걸로 된겁니다. 이걸로 혼해자가는 그냥 이걸로 된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셀트리온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합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주가를 끌고 내려와서 거의 바닥에서 꼭 붙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부분은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변명을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변명이 이제 혼해자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한다.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폭발적인 급증이죠. 자 그런 부분인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박살이 난 상태에서 회복을 하지 못한다. 정답은 합병이라는 겁니다. 합병. 합병 말고는 이거는 설명이 안됩니다. 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실적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내린다. 얘는 경기의 영향도 받지 않죠. 제압바이오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테마로 한번 올라섰죠. 테마로. 이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제압바이오가. 테마로 올라섰다가 짓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테마 끝나고 짓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로고 기관 매도하고 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합병이라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서정진 회장. 오늘 일가가 되는 겁니다. 혼혜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배구조 어쩌고 해도 어차피 오늘 일가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합병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회사, 그룹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죠. 이런 부분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혼혜자 이런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합병이라는 부분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 안 좋겠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텐데 이건 뭐 누가 좋아하라 하겠습니까? 대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으로 눈먼 돈이 나라로 엄청나게 들어가게 될 텐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주가를 누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겠죠. 사실 가려야 되는데 아마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가리지 않겠죠. 그리고 웬만한 걸릴만한 그런 부분으로 어설프게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작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절대로 걸리지 않을 만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이래저래 작업을 치겠죠. 작업을 친다면 지금은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리스크다. 결국은 오너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 합병이라는 부분이 쉽게 물려주고 싶겠죠. 솔직히 뭐 압이 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식들이 이런 지배구조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상속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잡하게 돼서 골머리 썩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부성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아빠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리 다 해주고 어떻게 이제 뭐 세상을 뜨고 싶겠죠. 저도 그럴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합병한 데 있어서 주가가 지금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면 나라의 세금이 엄청나게 나가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걸 갖다가 무슨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뭐 다 사용하고 해서 이런 방법 없나 하면 방법이야 뭐 많겠죠. 아주 많을 겁니다. 삼성도 예전에 보면 회사 유리하게 이렇게 했다는 의혹 이래 조사 받고 있는데 안 걸리죠. 대신에 그런 방법을 뭐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잡아놨다가 합병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제같이 받으러 가야지 뭐 그러고 이제 언론플레이 뭐 잘하죠. 서정혜장이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합니다. 언론플레이 막 바바박 해가지고 뭐 유플라임하고 또 램슈마이스시 이런 부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실제로 그 성장할 게 맞으니까 거짓말 아니겠죠. 지금 뭐 셀트리온 회사 셀트리온 기업에 이런 진행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이죠. 그래서 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저런 바람이 뭐 불다고 하더라도 합병이 끝나면 아주 제자리 차지하는 흐름이 그동안의 짓눌린 주가 아주 분노의 상승이 일어날 거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패턴대로라면 지금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 안 올라가면 합병 때문에 안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합병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올리는구나 올라가는구나 세력들이 사서 주가를 올려주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저런 부분 가지고 이제 눌러가지고 합병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